자, 라멘 진짜 먹고 싶은데? 하나가 다 들어가 첫 번째 음식 나옵니다 자, 중요하다 첫 끼 라면, 제발 처음부터?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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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음식 나옵니다 자, 중요하다 첫 끼 진짜? 사기 정도 어? 하나가 아닌 분간 오, 진짜? 조금 맛 없을 수가 없어 아, 라멘 오우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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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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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정도를 우리 햇님이가 들이키기 시작을 합니다 햇님이 맛있게 먹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여태까지 라면 제일 많이 먹어본 게 몇 개 먹어봤어요? 열 개 열 개? 나 전성기 때도 열 개를 못 먹었는데 대단한 분이세요 전성기 때 전성기 때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라면 5개 끓고 밥 말아먹고 아아 아니, 햇님이 그거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면발이래 좀 쫄깃해지거든요 산발하면 좀 맞아야 부산에 가면 랍사 라면이라고 보일까요? 랍사 부산에? 어? 부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9월 2일까지 BICF 아니, 그냥 즐기로 나왔다면서요 그냥 즐기로 나왔다면서요 아, 예, 맞습니다 저는 홍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오, 야, 들어 첫 번째 첫 입 들어갑니다 아, 소리 아, 꼬들 아우 아우 아니, 왜 이렇게 슬슬 스피커 소리를 올려 아, 이건 진짜 못 참겠다 어, 냄새 라면이잖아 국물이 또 얼마나 깊을까 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냄새가 난다, 난다 전칠맛 라면은 대게보다는 홍계야 그렇지 단맛도 있고 속초 홍계라면 드시러 출발 야, 하네야 하네야, 너도 아니겠네 너도 아니라고 했잖아 너도 아니라고 했잖아 너도 아까 하네라고 했잖아 야, 하네야 야, 하네랑 지금 몇 명이 아니라고 했어 야, 동현아 너도 아까 중간이 아니라며 이게 맞죠? 딱 맞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딱 편안으로 들었어요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었어 야, 나는 다른 게 아니라 준호를 또 이겼어 그만 이기세요 대박이다 그만 아유, 그래 이세계가 그렇지 뭐 이 바닥이 그래 근데 아, 이거는 맛을 봐야 되는데 너무 안 똑같네요 오, 개맛이 진짜 많이 난다 오, 소리 봐, 소리 야, 이거 뭐야, 소리 예술이다, 예술이다, 예술이다 근데 준호한테 주고 싶은데 이럴 때 재미있게 하자고 먹으면 완전 시청자들한테 비호감으로 찍히거든요 제일 싫어요 시청자들이 제일 싫어해 시청자들이 제일 싫어해 어디 있어, 근데? 뒤에, 뒤에 신하다 형, 저 진짜 밉상이에요, 원래 욕도 많이 먹고 얍삽하고 간사하다고 욕 많이 먹으니까 그냥 먹을게요 더 그럴까 봐, 더 그럴까 봐 편상 욕 먹으면 안 돼 아, 결국에 진짜 얘를 완전 해장해야 되는구나, 지금 아유, 소속자와 다 드리면 안 되나? 얼마나 먹고 싶을까, 지금 상황에서 자, 우리 그래도 이제 또 8월에 또 큰일 치러야 되니까 우리 먹게 해 주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나 됐네요 예 오세요 오세요 와 와 와 진짜 맛있는데?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맛있었다 만두도 있어, 만두 만두도 있네 이건 한 분씩 먹어야겠다 라면 나눠먹으면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는 맛있으면 맛있어 하나 끓이면 꼬리 옆에서 아이고야 맛있겠다 이 탱글탱글 한 분이 돼요 아니, 너무 신기해 동물이 없는 스타일이네 자작자작 스타일 아, 대박이다 오, 치킨다, 진짜 아, 대박이다 아, 여기가 놓고 후루룩 먹겠다, 후루룩 후루룩 야,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우리 이거는 나눠 먹지 말자, 치샤벨 그제 그제 그러고 싶다 아, 부세비 아 와 나이스 만수 아 라면을 1년에 딱 2번만 식사하신다는 괜찮아요? 얼마 전에 먹었기 때문에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아, 국물만 조금 먹겠다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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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회에 올렸어 야, 꼬들꼬들하게 익었다 너무, 야 다리고들 면 꼬들꼬들해 면 꼬들꼬들해 오마이갓 라면은 진짜 아 누구만 넣었을까 그 수저비 먹을 때 국물까지 딱 떠서 한 번에 싹 먹으면 아, 이렇게 드시네, 드시네, 그렇게 드시네 아 자, 우리 힌트 갑시다 그래요, 가요, 가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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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너는 좋든 내가 지켜봤던 그 사람을 옮겨 한 생각에 잠 못 자다가 오면 오전 완벽히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제 푸세요 아, 진짜 최고 같습니다 아, 진짜 최고야 결과 보여주세요 자, 과연 자 정답인가 보다 결과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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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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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진짜 오! 숟가락이랑 셀프로 하나씩 좀. 감사합니다. 혀를 내버린다는 거 아닌가. 나 아직 상상도 못 했어. 김치 너무 맛있어. 1년에 구워하는. 형님 이제 한 6개월 남았는데. 라면은 같이 있을 때 먹는 맛. 라면은 같이 있을 때 먹는 게 제일 맛있다. 같이 해서 나눠 먹을 때. 개가 돼요.